자 우리 이제 담모 해설 강의 해보죠. 사회차 투자론이죠. 자 일단은 시험은 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니까 성렬풀을 내신 분이 많지 않아요. 13분 내셨는데 평균은 67.9, 70점인데 평균이 70점인데 얘는 조금 그래요. 내신 분이 많지 않아서 사실 훨씬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67.9 이렇게 나왔네요. 아 67. 졸림나? 67. 67점이 나왔네요. 67점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문제를 어렵지 않게 내려고 좀 나름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보죠. 사실 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뭐 필수 문제, 기본 문제가 있긴 한데 그냥 30문제 다 필수 문제라고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보죠. 자 1번에 레버리지 효과로 오른 거라고 나왔는데 자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죠.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차감했을 때 차감했을 때 정의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여길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게 큰 거예요? 뒤에 게 큰 거예요? 앞에 게 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를 여기서 여기 뺐을 때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걸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누가 큰 거냐? 앞에 게 큰 거다. 그럼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려면 내돈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종합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우리가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작아야죠. 그래야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얘가 이제 안 나오다가 작년에 34회에 이 두 개만 가지고 정인지 분지 구분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이 지문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야죠. 얘가 커야 정의인데 얘가 크다고 나왔으니까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 응용 지문으로 나왔지만 맞다라고 하면 이거 안 풀고 시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1번이 맞는 거죠. 지분 투자 수익률이 커야 정의 레버리지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부의 레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죠.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는데 부채비율을 낮춰서 돈을 조금 빌리게 되니까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냐라고 했어야 전환할 수 없다. 레버리지가 전환할 수 있는 건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저당 수익률의 변화가 있어야지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로는 전환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보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 10%, 얘가 6%, 대출금리는 저당 수익률이죠. 저당 수익률이 6%, 부채비율이 50%라고 했을 때 1번을 체크 못하고 3번까지 내려왔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출시자 유도에 걸린 거야. 얘가 11%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계산하는 건 종종 저 부르세요.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10% 더하기 10% 빼기 저당 수익률 6% 곱하기 부채비율 0.5 이렇게 한다면 얘 먼저 계산하는 거죠. 4%에다가 0.5를 곱하면 2고 10을 더하면 12%가 나오는 거죠. 11%가 아니라 12%라고 나와야 되고 사실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1번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1번 지문도 했던 거예요. 사실. 4번에 보죠. 저당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클 때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자율이 큰 거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자율이 작아야 돈 빌려서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이자율이 크면 나쁜 거예요. 그럼 부채비율을 높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한다? 하락한다.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내니까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부채를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은 무조건 돈 빌릴수록 뭐한다? 커진다라는 거죠. 출제자가 언제나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돈 빌리면 발생한, 돈 빌릴 때 나는 지문이 위험 또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1번. 역시나 많이 틀렸죠?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중에 하나. 1번을 좀 어렵게 내는 건 출제자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는 의도가 좀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 자, 두 번째 보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와 타인 자본을 60% 활용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순분이지로 이렇게 계산해야죠. 순에다가 가치 상승분,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분, 빼기 이자를 지분으로 나눠야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순분이지로 이렇게. 자, 여러분 보죠. 기억 먼저 계산하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그러면 5억 원을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했을 거니까 500원 지분 투자에 내 돈으로 전부 했을 때 자, 순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20이라고 보죠. 얘는 500이라고 보고 순소득은 20. 가치 상승분이 가치가 연 3% 올랐대요. 얼마짜리가? 500원짜리가 3%가 올랐다는 거죠. 올라간 만큼은 500원에 3%니까 0.03하면 15원 올랐다는 얘기죠. 1500만 원이지만 우리 간단히 15 이렇게 한다면 500분의 35니까 0.07 이렇게 나와서 7%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니은을 계산할 때 언제나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면 60% 빌렸을 때 빌린 돈이 얼만지 내 돈이 얼만지를 꼭 확인해놓고 문제 푸는 게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60% 했을 때 빌린 대출액은 얼마? 500원에 60%니까 300원 빌린 거죠. 그러면 지분은 얼마? 200원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놓고서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문제를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니은에 지분은 200원, 순소득은 20원, 가치 상승분은 15원. 자,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뭐에 뭐만큼? 빌린 돈에 이자율만큼이죠. 빌린 돈이 얼마? 300원. 이자율이 5%니까 300원의 5%는 300 곱하기 0.05니까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빼기 15. 그러면 200분의 20이니까 0.1,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7%, 10%.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순분이지 중요한 계산 문제. 자기자분수의 인률을 계산하는 거죠. 자, 3번 보죠. 자, 투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라고 나왔고 자, 기대가 요구보다 낮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기대가 요구보다 낮다. 기대가 커야 투자하는데 기대가 작으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투자하기 위해 만족해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나왔으니까 얘는 요구 수익률 되겠죠. 요구 수익률. 자, 3번에 예상 수입과 예상 제출. 예상이래요. 예상. 뒤에 미래 얼마 벌 거다, 얼마 나갈 거다, 순수하게 얼마 벌 거다를 얘기할 때 가중평균을 통해서 예상되는 거, 미래에 대한 건 가중평균. 이건 기대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건 기대 수익률. 미래 수입 제출로 계산되는 거,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4번에 보니까 위험을 혐오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요구 수익률에서 위험할 수익률 높이겠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뭐 한다? 높아진다. 땡큐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때 이 투자자를 어떤 투자자라고 하냐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할 수익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고, 자,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 가지고 있는 건 뭐다? 기회비용 있는 건 요구 수익률이라고 나와야죠. 자,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자, 그럼 뒤에 투자 기회가 줄어들 거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4번에 보죠. 틀린 거. 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었어요. 뭐하뭐?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이죠. 그럼 시장금리 나오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협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위협률이 상승하니까 요구 수익률은 뭐 한다? 커진다. 그래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중요한 지문이고. 시장금리, 국채금리 나오면 무위협률 얘기하는 거고.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그러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하면 가치가 뭐하고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죠? 처음에 기대가 컸으니까 기대는 점차 뭐한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죠. 하락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변이 개수는 변이는 위험해라고 했어요. 그럼 위험이 위에 가야죠. 그럼 변이 개수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수익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위험의 비율이다. 맞죠? 결국 더 중요한 건 변이 개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거니까 변이 개수 보면 변이 개수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다.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되고. 4번에 보니까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인데 A와 B의 수익이 같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A 투자한 보다 B 투자한의 기대수익률의 분산이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A보다 B의 분산이 크다. 이것도 뭘 얘기한다? 위험. A보다 B가 크니까 뭘 선호한다? A를 선택한다라고 나와야죠. B가 아니라 A를 선호한다. A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기본적인 지문이었고. 4번이 틀렸고. 여기에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일수록 이런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경사는 급하다. 우리 암기코드로 보급이라고 했던 거죠? 틀린 거 4번. 5번 보죠.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래서 얘와 얘는 비례관계다. 답은 먼저 보죠. 위험과 수익은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비례니까 정의 상관관계다. 이걸 다른 말로 상세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린 거고. 1번에 보니까 현금 전환할 때 손실 가능성이 있다. 현금 전환 가능성이 어려워서 손해보는 거 유동성 위험. 맞고. 두 번째,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나오면 사업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로 수익을 충분히 못 벌었으니까. 그런데 사업 위험인데, 얘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변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라 해도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경기 변화, 수요 공급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사업 위험 중에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를 시장 위험이라 해도 되고 사업 위험이라 해도 되고 4번도 보죠. 4번에 수익성의 불확실성이라고 나왔어요. 수익성이 악화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업 위험인데 관리, 근로자가 파업했다. 영업 경비 얘가 나오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건 사업 위험 중에 뭐다? 운영 위험이라고 해야죠. 이것도 사업 위험 중에 운영 위험. 3번에 보니까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금융 위험이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맞죠? 내 돈만으로 투자했을 때. 그래서 틀린 건 5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비례 관계. 하이 리턴.